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생 생애 설계에서 중요한 재무설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 전체에서 돈이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렇지만 이걸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분 몇 분이나 될까 솔직히 위심스럽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변 분들 보면요 돈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다루거나 상당히 모호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게 상당히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맥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방향성이나 맥만 알아도요 중간 이상은 갑니다 제가 몇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항상 미래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거나 재산이 많다 그런 걸 자랑하거나 그런 거를요 절대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다 항상 부정적인 상황도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고서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작년 이맘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몰랐죠 이렇게까지 파국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윳돈을 항상 저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혹해가지고 비트코인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금융 관련 지식이 많은데요 비트코인에 한 번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원금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초반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벌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그런 부분 그리고 항상 내 원금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됩니다 차라리 부동산이나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는 어디 안 가잖아요 물론 투자도 투자 나름이지만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에 투자를 해도요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나 사양산업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이 편안하게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재무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자식들이 주변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그러한 기대는 애초부터 접으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이 생깁니다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타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도 노후를 보장해 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재정상태나 그런 게요 그런 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고 금융기법이 발달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국민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저조차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하고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만은 자기 자신조차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요 어디 땅이 좋다고 해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러고 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거 사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주식이 있고 좋은 땅이 있으면요 저 같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제가 사버리고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가족들한테 사라고 그러죠 왜 남한테 그걸 사라고 그럽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인생 한방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얘기 듣고서 혹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번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소신을 갖고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위험성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받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이가 없고 팔고서 아마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익이 난다고 인생 한방 이거 사면은 수익이 3, 4배 나고 많게는 100배까지 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거의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망하죠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100에 99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나이 먹고 그렇게 당하잖아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를 지향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마음의 평정 상태 이런 거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돈을 잃지 않고 생애 재무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저는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제가 과거에 제가 금융권에서 행원도 하고 그랬다고 방송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사기 관련해가지고요 경찰서 가가지고 진정서도 여러 번 낸 적도 있고요 물론 제가 회사 대리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정말로 교묘하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망을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항상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무설계를 해야 됩니다 돈 앞에서요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신뢰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사범들이 많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나오면서 종교단체에서도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고 그럽니다 신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교단체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사회에서는요 그런 일이 비류비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돈을 지킨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재무설계는요 보수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요 한번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도 노력이거든요 한번 곰곰히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애 재무설계를 하는 게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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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